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장 김영규 안살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고 마테오뿐 아니라 마르코와 루카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경우와 달리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떤 젊은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올곧게 살아온 젊은이에게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불현듯이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견한 젊은이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계명들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식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젊은이는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합니다 믿기진 않으나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리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완전한 사람이 되리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자신 만만해하는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 돌직구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께서 젊은이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젊은이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젊은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젊은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젊은이에게 그의 재산이 바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젊은이에게 재산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아주 쓸쓸한 엔딩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이유, 여러가지 상황에서 내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는 내적인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그 순간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장 김영규 안살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영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